어 두개 감사합니다 초행성 파편 오케이 여기가 참 템이 많아 이 방에 수류탄 설계도 보물 사냥지도 오케이 이거 보물지도도 다 모으면 뭐 나올지 궁금하긴 해 저번에 다 못 모았었는데 보물 사냥 자 다 파밍 끝 변환하고 탄 좀 만들고 어 여기 있던 메디킷 어디갔지 그냥 보이네 자 이거 하나 넣어주고 권총 하나 넣어주고 중복되는거 없죠 요게 탄 만들러 일단 찰권탄 탈권탄 24발 정도 권총탄이 13발 밖에 안 남았어? 많이 만들어야 되네 탈탄 탄탄 좀 하나 더 만들자 코비리탄 40발씩 나오니까 30발 이었잖아 30발 이었잖아 개수 탈탄 탈이 또 풍적해졌다 여기도 열어 주고 어... 에이... 지원자 식별.. 존재하지 않는 식별 번호입니다. 임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좀 금고에 넣어주면 안될까? 뭔데? 금고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단계 5단계 뭘 넣어놨을까? 제압용 전기충격기 별거 없네 별거 없습니다 여길 들어가야 돼 데이타 볼트 좀 이따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끝낼까? 추정용 팔찌가 K 없대니까 번호가 우지쑤 올라가기 귀찮은데 강제활용 폭탄으로 뚫으시죠 K 없잖아 없어 번호를 알아야되는데 번호를 알아야되는데 아 왜 터져 이거 아이씨 에잇 이거 자꾸 터지냐 이거 못 때리네 자꾸 터져 이거 아유 정말 정말 문 열려서 그런가 문 열려서 그런가 위버 팬텀도 생성할 수 있어 이제? 와 대박 위버 따위는 이 추광선이 아주 잘못 떨어지면 난리납니다 사망할 수 있어요 아니 어색 깜짝 그대의 자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확인 다 해보고 내려가야지 확인 다 해보고 내려가야지 칸 좋아 오케이 리로모드 저거 못먹겠는데? 방사능 때문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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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약 먹으면 되지 어디갔지? 방사능 약이 여기 원래 개구멍이 따로 있다고? 아 그래? 왜있구만 재활용 수류탄으로 여기 열어도 되긴 되는데 많이 있네 이렇게 오면 편하네 여기를 다 수리하기는 싫다 야 인간적으로 여기 열어서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수리하려면 다 수리하면 여기 나갈 수 있나 보구나 이 위층 끝까지 계산하면은 한 16개에서 20개는 갖다 꼽아야될텐데 10개 12개인데? 별 필요 없는거야 자 샷건 하나 이거 하나 잘하자 자 고고고 도시 도시 어 찍어 너 요 오 먹을게 너무나 많은 것 뭐할게 너무 많아 자, 저장소 찾아냈고 주방장 지금 거의 다 찾았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아, 제가 파밍 중이기 때문에 시스템 알레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해킹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도 접근 권한 부여 치명적인 오류 발생 뭐야 아이, 저것들 또 진짜 세 마리 아니였어? 세 마리였는데 아아, 하 샷건 한 발에 둘이 죽었구나 자 원피스 효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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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태프 스태프 소설 스태프 스태프 이거 너무 많은데? 시스토, 저기 시스토이드 젠장 오지마 다행히 1밖에 안 늘었다 다행히 다행히 1밖에 안 늘었다 다행히 1밖에 안 늘었다 다 터뜨려 아, 석궁 있었지? 근데 이게 좋지 한방에 괴물 시키는 거 정확히 저기다 던지면 정확히 저기다 던지면 정확히 저기다 던지면 연쇄 보소 전부 다행히 위버 4단계 추가적인 압도툰 제공될 수 있는 이제 석궁수가 귀찮은데 저런 한마리 때문에 어! 이번에는 큐빔으로 작살을 내 주고 이번에는 큐빔으로 작살이 나고요 이번에는 큐빔으로 작살을 내고 15개 아 그럼 꼭 거미줄에 들어온 느낌이야 여기 여기 아 으 시야가 너무 좁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가자 주방장? 아 좀 기다려 이거 해야하지 온김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엔 주방장 내가 능지 처참을 해주마 주방장 삽입 드라이브 연결 드라이브 연결 드라이브 연결 드라이브 연결 드라이브 연결 드라이브 연결 그들이 파리케이션 플랜을 이용해 아미의 기능을 재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내려받으시오 그위가 2층이야? 발달이네 발달이 한 마리 어디 간거야? 저 녀석 정도야 뭐 소음 권총으로 팬텀이야 이제 뭐 저에게 뭐 위협을 주진 못합니다 한 5마리 동시에 나오면 모를까 뭐해 자아냐 알렉스의 인가장치를 획득하시오 아이 쟤들 꼬였어 지금 도움 매뉴얼 릴리스 그럼 너는 스페이스 젠크 그냥 내가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다니라 기억나? 너는 내 돈이야 아비가 죽을래 아니면 내가 내가 죽을래 대니얼쇼도 갱신됐네 대니얼쇼 거봐 이 괴치 메인캐하고 연결돼있잖아 주방장하고 거봐 내가 꾹 참고 기다리라고 했지 대니얼쇼는 살아있었으나 오래 보태지는 못하는 내부조정비사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준 뒤 주방장을 사칭하는 존재를 처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년 때문에 거봐 이게 같이 연결된다니까 그냥 찾는게 아니었어 자료적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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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저기 있네 탈출하시오 탈출하시네 좋네 땅 민망 행해드리겠습니다 석구독 보네입니다. 매일 밤을 초기주여주셔서 고마워 네 도코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우주로 뽑아버리는건가? 뭐야 와 아 아 잠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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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버텼어? 갑자기 쫙 빠져나갈텐데 우와 이런거라서 신기한 느낌이야 어쨌든 우주로 튕겨나왔겠지 마이클 그라비티 디테크드 아주 힘이 아니 아니 메모리포메이션이 없냐 자 어딥니까 빨리 무전이라도 주세요 어 뭐야 모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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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로스는 탈로스에 닫혀있는데 차량에 닫혀있는데 차량에 닫혀있는데 차량에 닫혀있는데 차량에 닫혀있는데 차량에 닫혀있는데 화물구역 쪽으로 올 수 있어요 화물구역에 진입하시오 근데 저런 데 뭐 있는데 아이C 이게 또 고양이가 생선가게 못 지나가고 그냥 가기가 좀 그냥 가기가 좀 저기 그것도 있네 콜럼비아호 저기도 갈 수 있나 어쨌든 가봅시다 저기로 가야 돼 화물구역 아 아 이 주방장새끼 또 자꾸 이 이놈이야 이 잡아야 되는 놈이 얘가 아직 끝난게 아니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risonAscoming cutting through space If we are still, wir are back when it arrives It screams so loud We hear it in our head It still is far away But it is coming closer It will eat your prison Every person on board And it will still be hungry 아 이 새끼 뭐야 진짜 다이오이그에 저는 모든 관객들의 관객들의 관객들에게 발견되어 가는데 우주복은 없는 상황입니다 화물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컨테이너에 몸을 아! 이 사람 내가 죽였었지 이 사람 유출하는 거 있었어 저기 박사가 갇혀있는 컨테이너에 일련볼 이걸 일단 여기서 저장합시다 저번에 모르고 그냥 열어가지고 죽여버렸어 어, 죽였던 사람 일단 일련번호부터 알아내고 이걸 열면 안되는데 열어버려가지고 2,3,1,2,3,1,2 2,3,1,2,3,1,2 카드베이그에 닿아났습니다 우리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공격이 안됩니다 그 액플로우션은 그것을 관련된다 시핑 컨테이너를 적재하시오 2,3,1,2 개방하면 난리나죠 적재하기 야 드디어 이 사람 구하는거야? 아 살렸다 이그웨 박사 합류하시오 아 일단 저거 해놓고 이그웨이 시뮬레이션과 사이코트로닉에 이그웨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그웨이 그의 미션에 대해 이그웨이 다가오는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어디서 이거 방사능 어디서 오는 거지? 아니 여기 아이템 먹고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먹을 것들이 좀 있어요 내 말 맞지? 내 눈으로 가서 아, 저것도 엄청 많네 이런데 템이 되게 많아요 이런데 템이 되게 많아요 어디지? 이거 봐 엄청 많테니까 으음 안녕 안녕 왕호 요거 마지막 요거까지만 털고 갑시다 뿌우 크 많다 이거 진짜..춧 지나칠 어떻게 가 여기다가 이거 갖다 꼽으면 되요 이거 번호가 뭐였지? 아무거나 하나 5645? 저런거 꼽아도 되나? 5645 5745 어? 이거 가면, 이거 가도 되나? 저 사람 내렸나 모르겠네? 어 저, 저 안에 있던 29의 박사 내렸나? 잠깐만 내린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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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